안녕하세요 에스파이입니다. 저희의 세 번째 미니앨범 마이월드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. 이번 앨범에서는 리얼월드로 돌아온 에스파의 세계관 시즌2 스토리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먼저 타이틀곡 스파이스는 강렬한 비트가 돋보이는 댄스 장르 곡인데요. 저희 에스파만의 색다른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감성의 총 6곡이 수록된 앨범이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. 그럼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. 안녕!